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시험일 기준 오답률 2위인데요.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쪽으로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앞에서 굴절에 대한 15번 문제 그리고 17번의 연력학 문제로 낑낑대다 보니까 아마 조바심 때문에 이 18번의 오답률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상황부터 보면 높이가 3h인 지점을 속력 부위로 지나는 물체의 빈면 위의 마찰 구간 1, 수평면 위의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높이가 h인 지점을 속력 부위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럼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마찰 구간 1, 2에서 손실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지 알 수 있어요. 자 왜? 처음 상태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1분의 1mv의 제곱 더하기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중력 포테셜 에너지 3mgh만큼 가지고 있었죠. 수평면에서 중력 포테셜 에너지를 0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최종점 h인 곳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1분의 1mv의 제곱 더하기 mgh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 마찰 구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얼마만큼 손실된 걸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1, 2에서 손실된 거야. 근데 문제를 보면 1,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쩌고 저쪽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마찰 구간 1, 2에서 이 물체에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다? 각각 mgh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높이차가 D인 1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대. 자 원래는 빗면을 내려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손역이 빨라져야죠. 근데 손역이 빨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고스란히 역학적 에너지 손실,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손실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높이가 D인 곳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이지? mgD인데 우리는 아까 이 사실로부터 마찰 구간 1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D면서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mgh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아 이 D가 뭐이다? h이다. 그럼 3h인데 hh니까 필요하다면 이 높이도 h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1, 2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로 갔대. 자 그러면 q를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vq라고 하고 그리고 또 보기를 얼른 보니까 p에서의 속력도 물었네. 그럼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vp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mgh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q의 제곱의 3분의 2배로 갔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즄법칙을 풀 때는 항상 2k와 2p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지. 자 그러면서 vp는 내가 지금 부여한 기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여한 기호를 기존에 문제에 있는 기호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편하죠. 따라서 2분의 1 mvp의 제곱이 mgh의 2분의 3배라는 것을 하나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d는 h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혁 오른 문장이고. 니은 p에서의 속력을 구해야 되고. 자 그러면 p에서의 속력을 그대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mgh와 2분의 1 mv 제곱 사이의 관계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vq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기 니은 번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정보부터 활용하면 물체가 q에서부터 높이 h만큼 올라갈 때. 자 이 구간에는 마찰 구간이 없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고. 따라서 2분의 1 vq의 제곱 질량 m이 있어야죠. q에서의 물체의 운동에너지. 자 이것이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의 합과 같아야지. 자 그런데 우리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 값이 뭐라고 얘들아? 2분의 3 mgh야. 어우 그랬더니 이제 알았네.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gh구나. 즉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문제를 풀려면 관계식이 필요한데. 결국은 운동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찾아낸 거지. 그럼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기 ㄴ으로 가볼게요. 자 ㄴ이라고 하는 것은 p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h인 곳에서 p에서의 속력은 바로 수평면에서 물체가 내려왔을 때의 속력하고 똑같으니까 3h에 있던 물체가 수평면으로 내려오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관계를 따져보면 자 처음에 이 물체는 3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마찰구간 2를 통과하면서 mgh는 손실되지. 그러니까 수평면에 내려올 때는 2mgh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3h인 곳에서 물체가 가졌던 2분의 1mv제곱의 운동에너지의 합이 수평면에서의 속력이 곧 p까지 운동하는 데의 속력이니까 이것이 p점에서의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같아야죠. 근데 우리 관계식으로부터 2분의 1mv제곱이 뭐라고 얘들아? 2분의 1mgh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2분의 1mv제곱을 mgh 형태로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mgh를 2분의 1mv제곱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유리하겠죠? 그러면 2분의 1mgh가 2분의 1mv제곱이니까 2mgh는 2mv의 제곱일 거고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2분의 5mv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이식하고 이식하고 비교해보면 vp는 루트 5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ㄴ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조건을 갖고 관계식만 찾으면 그 다음에 ㄴ하고 ㄷ은 자동이죠. 자, ㄷ번 물체의 운동에너지 1에서와 q에서하고 비교하는 건데 물체의 운동에너지 1구간은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마찰구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를 largev라고 할게요. 그럼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구간 내내 largev야. 그러니까 결국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1에서의 운동에너지는 결국은 이 largev를 이용해서 2분의 1m largev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ㄷ번 같은 경우에는 또 물체가 어느 구간에서 운동했는지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3h인 곳에서 마찰구간이 시작되는 곳까지 높이 얼마? 2h인 곳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구간이네요. 마찰구간을 안 지나니까 자 그러면 3h인 곳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에너지 1분의 1mv제곱이 있을 거고 3h였던 애가 2h 높이로 올 때까지 중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mgh 얘가 운동에너지로 간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높이 2h인 곳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운동에너지 형태로 나타낼 건지 중요 포텐셜 에너지 나타낼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내가 또 문제를 풀려면 물체의 운동에너지 1에서 하고 Q에서 하고 비교하라며 자 그러면 Q에서의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문제의 조건으로 구했지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mgh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 마찰구간 1에서의 운동에너지도 mgh 형태로 표현하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2분의 1mv 제곱은 관계식에 의해서 얼마이다? 이것이 2분의 1mgh이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바로 마찰구간 1에서의 운동에너지이고 그 값이 2분의 3mgh 오 어때요 여러분? Q에서와 같네요. ㄷ 오른 문장 따라서 기어, ㄴ, ㄷ, 오른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면서 오답률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고 만약 시간이 충분했다고 하면 문제의 조건 그리고 또 관계식을 찾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